오늘은 2014년 11월 26일 첫눈 비슷한게 옵니다 영상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진눈깨비스러운 눈이 온대 우리 어디로 가는건가? 여기 오면 내려가요? 신기하다 제 길이 있어요 레스턴 리저널 라이브러리 리저널 라이브러리 레스턴 지역도서관에 왔구요 레스턴 타운센터 옆에 있다고 하는데 별 가뭄이 없어요? 지리가... 머릿속에 지리감각이 저지리나? 가뭄이 없구요 드디어 첫눈이 왔어요 거의 우박수준인데? 그치? 어 그니까 니가 써라 난 그냥 대충 맞으면서 찍어야지 저기 서서 찍으면 되잖아 어? 저기 서서? 자 여기 레스턴 리저널 라이브러리구요 첫눈 영상을 찍어야 되는거지 여기 눈에 쌓인걸 봐 어 그니까 리저널 라이브러리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어 추워 그니까 개추워 아 추워 망했어 그니까 망했어 우와 이상하다 그니까 다 하얘졌어 완전 신기해 안 미끄러지게 조심합시다 어 저번에 나동그라를 했잖아요 워싱턴에서 한번 누가 알았어요 제가요 그니까 아이젠같은거 사야되는거 아냐 그거 신발에 끼는거 있더라고 아마존에서? 어 살까요? 뭐.. 가격 봐서 야 넘어져서 수술받는것보다 훨씬 싸 그니까 우와 우리 차가 눈에 덮였어 처음이다 어떻게 탈지? 우리 그 오토곡이 들려서 좀 더 철타야겠다 그치 그러게 아 사야되나? 좋네 맞네 여하튼 어때요? 첫눈인데 으악 눈 맞으면서 인터뷰 으악 추워요 흘러보자 흘러보자 빨리 둘러가자 그래 알았어 진짜 이상한데 우리 부부의 첫 눈운전 그 영광은 그 영광은 하비비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러프한건 왜 제가 먼저 주야 여기 이게 시야 너무 아니다 어? 열고 갈라고? 아니 어 깜짝이야 눈 좀 털려고 아우 손 시려 하하하하 웨싱 라이브에서 빠져나간 일이고요 아 어이 눈을 서 눈을 서 못하니까 시선이 시렵지 하하하하 아 장갑이라도 끼는가 하하하하 아니요 이미 이미 개미지 됐어 어 어 아